사람들은 성씨가 뭐니? 저요 정씨입니다 우리 자네를 보고 독특하다 아주 독특하다 4차원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 나는 아닌데 그치? 아니 근데 요즘 저도 늦게 그치? 그런다면 네가 이제 너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거야 자아성찰이 되는 거에요? 뭐 그렇게 뭐 자아성찰일 수도 있겠지만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가 나온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리고 세상에 나왔다는 건 세상과 융화하고 살라는 거지 독특한 것도 아니고 평범한 것도 아니고 독특한 사람도 있고 평범한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고 사는 게 세상살이거든 근데 우리 친구는 나는 얘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아픈 거 힘든 게 있어 근데 이 얘기를 갖다가 난 이것 때문에 아파요 힘들어요 첫 번째로 얘기할 때가 없어 난 이것 때문에 아프고 힘든데 들어줄 때가 없어 얘기할 때도 없고 얘기 설사 내가 얘기를 했다고 해도 그쪽 상대에서 이해를 못해 왜 얘는 이거 갖고 아프지 이게 아픈 거야? 이런 식으로 반론을 가질 때도 있고 근데 참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 친구가 참 평범치 않은 거야 그건 아마 자네도 느낄 거야 약간 좀 독특해서 어렸을 때도 이제 저만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왕따 아니면 왕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많이 느꼈었고 저는 그게 실기실투였던 건지 몰라요 정말 궁금한 게 뭐야 찾아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어떻게 보면 제 인생살이 또 그렇고 지금 만나는 남자가 제가 남자 때문에 인생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일하는 것도 이제 갈피도 잘 안 잡히고 또 부모님이랑 빨리 제가 이제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저희 집에 이제 가정사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풍파가 커서 이대로는 이 집에 살다 내가 죽겠다 이런 느낌의 좀 억압된 삶을 살고 싶진 않았어가지고 뭐라도 해야겠다 이래서 한 5년 내지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꾸 몸이 아프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깨도 아프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을 때가 있고 아빠는 이제 할 말 없으니까 진짜 때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이름 불리는 것조차도 싫었어요 제 이름 부르면 항상 무서우니까 가장 큰 건 아까 내가 서서히 그런 얘기했지 너는 좀 평범한 게 아니야 독특한 거야 일도 독특한 거 해 특별한 거고 네 저는 항상 스페셜하다고 생각해요 남들보다 더 그건 뭐냐면은 이렇게 반대로 역적으로 물어볼게 어머니 아버지도 서른 네 살이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그때 저를 키우고 계셨겠죠 그니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잘 살아보려고 노력도 하셨고 하시고 사셨을 거야 근데 번번이 부부간에 다툼을 하시고 또 힘 있는 남자는 엄마를 때리게 되고 또 엄마도 못해도 어린 너희들까지도 또 손치검이 오고 갈 거고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할 수 없는 행동으로 하시고 사신단 말이지 근데 이게 말이야 도덕과 윤리라는 잣대라는 걸로 기준으로 만약에 정한다면은 아버지는 정말 사람도 아니신 거지 금수라는 표현이 맞을 거야 그러면은 그 금수 같은 분 옆에 사는 엄마는 뭐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끔 어머니한테 대단하다고 생각하시고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솔직히 빨리 이혼을 하시고 들어봐 너의 말 뜻은 내가 들었으니까 내 얘기 들어봐 그게 인연인 거야 그렇게 때림에도 그렇게 고통을 맞으면서도 그 너희 아빠를 포기하지 못하고 너희들이라는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표현은 두시지만 아빠한테 그 애정이 있는 거야 아빠 역시도 그렇게 때리고도 엄마가 상처가 나고 아프면 약 사다 주고 뭐하고 또 그래 그러면서 또 살아 그러다가 또 싸우고 또 때리고 또 해 또 울고 난리가 큰 소리가 지고도 또 그러고 또 그렇게 세월이 이제는 흘러서 이제 60, 70을 이제 보고 계시고 근데도 아직도 또 싸워 또 때리고 또 해 안 변해 근데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엄마들은 즐기는 쪽이 된 거고 네가 할 테면 해봐라 그러다 말겠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엄마 아빠의 삶부터 일반적인 가정이 아니잖아 그치 엄마 아빠인들 아빠인들 그 양반도 엄마를 때리면서 쾌락을 느끼겠어 희열을 느끼겠어 즐거움을 느끼겠어 아니겠지 순간에 화를 못 참고 순간에 그것 때문에 그런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말이야 정말 평범하고 일반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지만 특별하고 스페셜하고 독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엄마 아빠처럼 살아 그 놈 봐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네가 여자로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래야 되는 게 여자인데 그걸 못하는 엄마를 보고 살아왔어 너는 그게 싫어서 일찍 나왔고 그럼 너의 삶은 네가 얘기했잖아 만나는 놈마다 그치 쟤는 아니겠지 정말 따뜻한 사람이겠지 그러고 만났는데 아빠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 네가 벌어매겨 살려야 되는 거고 그런 애들만 만나 거기에다가 또 아빠같이 그렇게 의처증 아닌 그런 것도 있어 가지고 너를 구속하려고 하고 그런 것도 없잖아 있고 제가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가 정말 싫어했던 거를 네가 지금 당하고 있고 네가 받고 있는 거라는 거야 그럼 나는 왜 그걸 받아야 되냐는 거지 내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살았으며 너는 또 왜 그렇게 사냐는 거지 왜 그럴까? 네가 유튜브 그런 거 이런 거 많이 땡겨질 거야 우리네 같은 거 유튜브가 맞아요 그래도 그런 단어도 업이다 아니면 내력이다 신가물이다 신의 풍파다 조상의 풍파다 이런 얘기들 유튜브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거는 제가 아니에요 그걸 다 갖고 있다고 제가요? 아니라는 게 아니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넌 삼촌처럼 될 확률이 너무 많고 삼촌처럼 돼야 되기도 할 것 같다 근데 목사 아버지 네가 이쪽으로 온다? 이것도 어불성설이겠지 근데 그거는 저는 상관없지 그럼 너의 인생이니까 그건 관계 없겠지만 제가 살아야 되는 가장 큰 거는 그냥 네가 아픈 이유 여기저기 병명도 없으면서 아픈 이유는 이 신의 레벨도 있거든 사람한테 찾아오는 레벨이 넌 거의 꼭지까지 찼다 아 그래요? 근데 이 얘기는 아까부터 해 주기가 싫었어 아 여기 들어오는 거 자체가 힘든 삼촌처럼 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 그리고 2, 3년이 아마 지금도 아프고 힘들 텐데 더 아프고 힘들 거고 지금 3년이 아팠거든요 앞으로도 2, 3년이 더 아플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 못된 생각하지 말아 못된 생각이라는 거 넌 너무 생각을 그걸 자주 해 넌 그래서 네 뒤에는 아우라가 까만 게 정말 많아 요즘 좀 많이 근데 그 말을 삼촌이 해주는 이유는 딱 하나야 이 세상이 힘들고 아프고 해서 내 스스로 나 못된 선택을 한다? 근데 그거는 뭘로? 다음 가서는 세상에서 최고로 나쁜 죄가 내가 남을 죽이고 해야 하는 게 아니야 내 스스로 내 거를 해야 하는 게 최고의 죄야 최고의 죄를 짓고는 어디든 못 가 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누가 알아줘 내가 가면 그런 생각하지 말고 약간 신학적으로 가보든 아니면 머린미고 비구가 되든 아니면 삼촌처럼 가든 근데 아마 이런 기록에서 너는 지금 서 있는 거 같은데 근데 삼촌이 무당을 하고 있으면서 너 무당해라 이러고 딱 그 말을 잘라서 말하고 싶지는 않아 네가 느끼고 있을 거고 또 앞으로 시간이 더 가면서 네가 더 느끼게 될 거니까 네 잠을 잘 못 자는 게 가끔 꿈에 뭐 같은 게 나타나요 그러면 그 다음날에 항상 할머니도 그러셨고 가시기 전에 그런 꿈들을 꿔요 누가 돌아가셨다 근처에 누가 돌아가시기 직전이다 이러면 외할아버지도 그랬고 할머니도 그랬고 뭐 나한테 뭐 이렇게 주고 배로 가시는 거고 아니면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거나 갑자기 손으로 흔든다거나 이런 꿈들이 가끔 나타나긴 해요 이제 계속 누워만 무당이 되는 과정에 네가 있는 거야 지금 쉽게 얘기하면 삼촌도 먹고살기 하는 일 다 잘되고 했으면 무당 됐겠니? 아니 그렇겠죠 아무래도 대한민국 모든 무당 들이 다 아프고 힘들다가 겪을 수 없고 죽을 수 없으니까 손은 들고 이 무당이 돼 대부분이 그냥 그런 과정에 네가 있는 거 같다 그러면 신이 조상신이 있다면 너한테 원하는 게 있고 뜻하시는 게 있다면 네가 어느 쪽으로든 선택을 하게끔 되게끔 하겠지 부모님이 허락을 하실까요? 미친 거지 그럼 연을 끊고 살아야 돼요? 그게 가능한 거라고 보니? 그래도 연을 끊고 살아야 돼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너의 선택 부모와의 관계는 네가 선택할 부분이고 아무튼 신이라는 단계가 너한테 사람으로 일반인으로 와 있다면 네벨 끝까지 와 있다는 네 제가 진짜 살아보면서 너무 스펙특클한 사람을 살아서 너를 이렇게 보면은 네 삼촌이 서른여섯에 이 길을 들어섰거든 아 지금 그래서 54살이니까 19년째거든 너를 보면서 네 얼굴 속에 내 모습이 자꾸 보여져 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아 아 너도 삼촌처럼 될 거 같이 보인다고 너한테 내 모습이 옛날에 내 모습이 너한테 보이니까 아무튼 원하고 뜻하시는게 있다면 신들께서도 뭐라도 너한테 알려주고 들려주실 거예요 그때 선택을 해도 되는 거고 그럼 교회를 먼저 나가야 되는 교회도 다녀보고 절에도 다녀보고 성당도 가보고 다 다녀봐 근데 다 한 번씩 가봤어요 한 번씩 가지 말고 열정적으로 해봐 근데 열정이 안 생길 거예요 네 삼촌이 최대한 네가 상처 안 받고 그렇게 하려고 말을 많이 걸르고 그런게 있거든 안걸러셔도 돼요 아니야 어찌됐든 그 뜻은 다 전달을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너가 부모님하고 왔다면 심각합니다 큰일입니다 그 얘기를 열두 번은 했을 거 같아 빨리 받아야 된다 아무튼 잊지 말어 세상에 세상에 중심은 너야 그렇죠 내 자아를 잃지 말아야 되는 거야 아무리 신의 풍부가 무당이 되건 안 되건 떠나서 내 자아 내 아는 있어야 된다 알겠지 그게 놓쳐지고 하다 보면은 순간에 미친년 되는 건 일도 아니야 네 진짜 미칠 것 같아요 근데 네 자아를 갖고 있으라고 근데 이게 가끔 제가 제가 아닐 때가 있거든요 얘기했잖아 너는 지금 예를 들어서 너 유튜브 보면서 신 내린 꽃 하는 것도 많이 봤지 넌 거기 바로 가기도 전에 너는 말문이라는 게 터질 정도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넌 지금 바로 여기로 와도 되는 순간이야 진짜 딱 보는데 많이 푸고 나서 많이 힘드셨고 외로움을 보셨어요 누구야? 삼촌? 네 지금도 그거는 외로움이라는 거 힘들다는 거 삼촌은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간 무당이야 그런 거 같아요 되게 열심히 하셔 정말 외롭거든 그래도 삼촌은 얘를 너무 사랑해 얘도 사랑하고 움찔 많지 소주하고 담배 이거라도 하고 사는 근데 그것도 내가 가지고 가는 숙명인 거고 내 아픔인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19년이라는 세월이 오니깐 아퍼 근데 이제는 조절할 수 있는 거고 아픔도 이제 즐기게 되는 거고 또 아프지만 내가 이런 사경이나 내가 다른 쪽으로 내가 이제 찾은 거고 좀 편안해 보이세요 그래도 아파 네 그렇겠죠 근데 봐 네가 나의 점을 본다는 건 네가 그만큼 신이 와 네가 네 입으로 얘기한 거지만 그 속내에 있는 네 내면에 있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얘기 잘 봤어 아무튼 자아일치 말고 가끔 내가 술 먹으면 자꾸 친구들한테 해소리를 해요 근데 그게 다 맞는 소리야 근데 그거 정말 조심해야 돼 줄여야 돼 하지마야 돼 전화 술 먹고는 절대로 그 어떤 얘기도 네가 옳고 바른 얘기라도 주정이냐 신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제 술 먹고 전화 같은 걸 하지 말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야 이제 그냥 술을 끊었어요 저는 그리고 괜히 그런 느껴지는 거 야 너 보니까 너 괜히 아플 거 같고 아빠가 부모님이 괜히 그런 얘기 하지마 지금은 네가 그런 얘기면 선무당이겠지 응 선무당이고 미친년이라고 한단 말이야 결론을 지을게 자아일치 말고 못된 생각하지 말고 알겠지 정말 신이란 분들이 너를 선택했다면 네가 어떻게든 삼촌처럼 되게끔 인도를 하실 거고 또 그게 아니라면 네가 일반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겠지 둘 중에 하나 만약에 이제 그러면은 어 기도를 많이 해 보고 뭐 어쨌든 답을 얻어야 되는 거겠네요 네가 그 정도 레벨은 아니야 아까 뭐 이렇게 비는 게 아니고 아니 그니까 그걸 갖다가 예수님한테고 아니면 이런 우리네 같은 조상의 신에게 네가 답을 못 들을 거야 왜요 그 답을 해 주실 분들은 안 계시거든 제가 걱정하는 건 네가 찾게 네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네가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어떻게 그럼 저는 살아야 될지 그것도 시간이 다 돼 가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가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그러니까 네 자아를 잃지 말고 못된 생각만 하지 말라고 두 가지만 하라고 저는 그 신들이 알아서 해 줄 거니까 직업을 그러면 저는 어떤 걸 가져야 되나요 어떤 걸 가지는 게 아니라 어떤 것도 지금 네가 할 수가 없어 2,3년 정도까지요 더 그 지나면 더 할 거잖아요 네가 예를 들어서 모델 그쪽에 있으니까 거기 가 봐 가다가도 발길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거예요 진짜 가서 며칠 전에 일 나갔는데 너 한 3,4시간 하니까 죽 같은 거예요 어지럽고 토할 거 같구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을 네가 못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고 화류계로 가야 돼요? 네가 전문계 그러니까 거기 쪽도 가봐 화류계요? 아니 그쪽도 가보라고 내 말을 듣지 말고 경험해 보라고 화류계를 가보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다가 발길이 다시 돌아올 거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짓은 못한다 이러고 돌아올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해 보라는 건 하라는 뜻이 아니야 네가 지금은 시도를 해 보려고 네가 지금 모델이건 뭐건 영이건 뭐건 화류계건 뭐건 네가 하려고 하는 거 다 못할 거라는 거 내가 악담이 아니라 너한테 와 있는 신들이 당신들 외에는 네가 아무것도 못하게 해 놨다 지금 다 막아 놓으셨다 이거잖아요 허주신인가요? 허주도 있고 진짜 신도 있고 몸주는 아니죠? 이놈아 똑같은 얘기야 몸주나 다 잘 몰라서 아무튼 시간이 해결해 줄 거 같으니까 너라는 자아를 잊지 말고 못된 생각을 하지 말고 그것만 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지금 말 나고 있는 남자도 헤어져야 돼요? 결혼은 못하면 세상의 모든 신은 자기만 보래 오마이갓 근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상고로 삼촌 장가 안 갔다 아 그런 걸 볼 수도 있죠 너도 그럴 수 있는 거야 근데 저는 근데 솔직히 결혼할 뻔한 도적도 몇 번 있긴 하거든요 나도 결혼하려다 이렇게 됐다 네 그렇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결혼하자 그래서 궁금한 거 많은 거 알고 특히나 남자 관계 외롭고 쓸쓸하고 그게 너무 커 너는 제일 큰 게 그 외로움이거든 근데 그거만큼은 네가 해결이 안 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상처 받을 거야 남자 만나는 족족이 지금 있는 친구한테도 마찬가지로 버림받나요? 네가 버리지는 못하니까 버림받겠지 제가 버리면 된다 근데 못 버릴 거야 아무튼 잊지 말아 두 가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뭐가 어떻게 되든 근데 요즘 좀 지겨워요 그거랑 그거랑 뭐 근데 거기에 그거랑 그거랑 두 가사는